차라리 기분이 더러워지 그러니까 지금 다 잊자고 촬영 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촬영 하는 거야. 지금 계속 기분 나쁜 얘기만 하는데 네가 잃어버렸잖아. 우리한테 날아 그럼 집에 가든가 가 그러면 갈게요 탔어요 1번도 빨리 유키가 제가 대화를 보려고 하면 또 다른 대화가 아무 주제 없이 그냥 아무 수 없이 켰는데 보라색이 있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보라색 제일 행복한 때가 그냥 무대에서 여러분들 얼굴 보는 거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내일도 기능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보라색이 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무슨 대화 할까요? 이후도 되게 좋아합니다 1번마다 바로 한번 더 일어나고 오 왜 이렇게 그거 좀 어떻게 정해지는 거야? 왜 이렇게 내려가? 갈게요 중국에서 한중 가요실을 했다 눈이 잘 안 보인다고요? 지금 이 현장은 현장입니다 참으실 수 있나요? 저는 아니지 그러면 충분히 안 참을 때 그럼 이 한 1, 2분 정도 지난 뒤 말을 해야 된다는 슈가님의 발성이 있었지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몇 초인가요? 역시 컨텐츠는 V LIVE 아니겠습니까? 지금 38만 2천 네트워크 연주에 불과 5,000분 넘어 하신다면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V LIVE 알람이 최근 들어 잘 안 울린다고 하더라구요 시청자 분이라고 해도 되죠? 8,287은 제가 환불을 안 합니다 일단 마음이 편안해 만약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면 제가 눈치와는 오늘 이 사이타마에서 제가 뭘 할까 쪽을 생각해봤거든요 그 중간부터는 아미죠 괜찮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 콘서트 2회차 콘서트를 하고 아직 밥을 안 먹은 상태로 오늘 시간이 좀 걸리더라구요 점이 좀 진하게 생겼어요 딱 진 아닌데 이게 이게 뭔가 약간 설명하기 힘든 약간 이런 이건 매력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매력 좀 약간 매력 음 그래서 좀 약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 여기 이거 눈썹 쌍꺼풀이 아 눈썹 쌍꺼풀 때 아 오일 배웠나? 오일 배우고 1일 딱 처음에 타우스볼로 타우스볼로 췄을 때 자세 교정받고 하니까 그 쌍꺼풀이 154점인가 그렇게 나왔구요 첫날 다음에 바로 그저 마이볼을 파었어요 마이볼이랑 생겼어요 그래서 장비도 좀 빌려주셔가지고 쌍오프로 생겨서 괜찮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